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프토멘트리의 크리프토모입니다. 오늘은 더 샌드박스에 곧 아주 중요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돼서 이 새로운 게임메이커 펀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1월 26일, 한 5일 됐죠? 이 새로운 GMF 관련해서 유튜브 AMA가 진행됐었어요. 여기 근데 31분이나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아서 제가 최대한 빨리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GMF가 뭐고 그리고 이 빌더스 챌린지라는 걸 이 새로운 GMF 제도의 런칭과 함께 10주간 진행되는데 이걸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최근에 캐탈리스트에 대한 말이 많았는데 한 달 후에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의 스크린샷들을 다 주요 부분들에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 올해 바뀌게 되는 게이메이커 펀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박스는 항상 크리에이터 중심적인 생태계를 구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코인이나 가격이나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실제적으로 컨텐츠가 살아야 생태의 가치가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또 크리에이터들이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크리에이터 중심적인 그런 생태계를 항상 준비해왔고 지금 13만 명의 크리에이터들이 이게 스튜디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적인 크리에이터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게임메이커로 활용해서 게임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2013년 기준으로 13만 명이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크리에이터에서 나중에 플레이어들로 잘 장벽만 낮춰서 대중화만 된다면 13만 명의 크리에이터가 있다면 제 생각에는 몇백만 명의 플레이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네, 일순간일 것 같습니다. 보통 한 생태계의 어떤 한 개의 플레이어나 한 개의 어떤 서비스가 터지면은 그 한 업계 전체가 대중화가 되잖아요. 그 애플이 스마트폰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걸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컵에 이제 물이 조금 조금 차올라서 마지막 한 방울 넣었을 때 물이 넘쳐 흐르듯이 샌드박스도 그런 것을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런 절약으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네, 보시면 이제 현재 샌드박스 맵에 530개의 경험이 이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530개의 맵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 실제로 GMF라고 기존의 게임 기획서를 써서 이제 제출을 하면 그 게임에 대한 제작비를 샌드박스에서 뭐 3천만원부터 8천만원 1억까지도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들은 이런 게임메이커 펀드들을 이제 노리면서 수익화를 냈었는데 이제 작년에는 거의 천개가 넘는 게임들을 지원했는데 실제로 70개의 경험밖에 지원을 못해줬다고 합니다. 그럼 몇 프로입니까? 천개, 70개면 7%도 안 된다는 거죠. 7%도 안 됐는데 이제 그런 몇 명에게만 이제 심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게임의 퀄리티와 상관없이 수익화 모델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게임메이커 펀드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크리에이터들에게 이 수익화 모델이 제공될 수 있게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되고 다우 셀렉션 시스템이란 뜻은 다우로 투표하고 이럴 것이다 라는 추후 미래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플레이어들이 선택해서 시간과 또는 플레이타임과 조회수, 방문자 수를 향해 기반으로 그러니까 자율화된 조직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수익을 크리에이터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게임메이커 펀드를 출시하면서 이 빌더스 챌린지, GMF 빌더스 챌린지로 첫 번째 어떤 이벤트로 준비를 했어요. 샌드박스가 이게 빌더스 챌린지가 뭐냐 10주간의 간격이 기간이죠. 그러니까 2월 10일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부터 오늘 1월 31일 기준 2월 10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주간의 기간 동안 샌드박스 랜드 위에 올라간 모든 컨텐츠들에 대해서 보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상풀은 100만 샌드 여기 100만 샌드 나와있죠. 10주간의 기간 동안 100만 샌드의 보상을 주어지고 여기서 특이점은 보너스로 6주차 때 이 10주의 보상 기간 동안의 6주차 때는 3월 18일부터는 100개의 새로운 컨텐츠가 올라오게 될 경우 보상풀이 2배로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샌드까지니까 이 100만 샌드까지니까 이게 컨텐츠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느냐 따라서 이 100만 샌드를 다 크리에이터들이 확보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제 얼굴이 여기 가려지네. 제 얼굴을 잠깐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우스 하이라이트를 켰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전체, 여기 전체 보상풀이죠. 그러니까 랜드 위에 올라가는 모든 컨텐츠들에 대한 전체 보상풀인데 일단 예를 들어 컨텐츠의 개수만큼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컨텐츠의 개수 곱하기 100샌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개의 랜드가 여기 1,000개의 랜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충족한 컨텐츠가 1,000개가 된다고 하면 이 1,000개 곱하기 100샌드 곱해서 전체 보상풀이 10만, 10만 샌드가 그 주의의 보상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컨텐츠가 내 컨텐츠가 10%의, 10%의 그 어떤 플레이 타임과 또는 10%의 그 방문자 수를 보장할 수 있었다면 전체 10만 샌드의 10%인 만 샌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1,000개가 아니라 뭐 5,000개다. 5,000개면은 이 전체 보상풀이 50만개로 늘어나겠죠. 그럼 50만개 중에서 내 플레이 타임과 방문자 수가 10%가 된다. 그러면 만 샌드가 아니라 저는 제 컨텐츠로 5만 샌드를 가져갈 수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구조냐. 더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의 랜드를 올리면 올릴수록 전체 보상풀이 많아지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게임을 방문하고 더 많은 시간을 내 게임에서 보내면 전체 보상풀에서 더 많은 부분의 보상을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 각 한개의 컨텐츠의 보상이 계산이 되는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전체 이 미닝풀 플레이 타임이라고 샌드박스는 정의를 내렸어요. 의미 있는 플레이 타임이죠. 의미 있는 플레이 타임이 이제 백만 백만 시간이면 내가 만약에 이거 계산을 잘못했는데 나의 의미 있는 시간이 10만 시간이라고 합해봅시다. 그러면 전체의 백만 시간에 내 컨텐츠에서 10만 시간이 의미 있는 플레이 타임이면 10%잖아요. 10% 전체 의미 있는 플레이 타임이 10%니까 네. 전체 보상풀이 만약에 아까 뭐 10만이라고 했을 때 10만의 10%인 만을 만을 네. 전체의 10만의 샌드의 만을 제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나의 의미 있는 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이것은 방문자 수 곱하기 내 컨텐츠에서 어 플레이를 한 시간에 에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게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 내 게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내 게임 안에 평균적으로 어 긴 시간 장시간 사람들이 플레이를 해야지 네. 여기 나의 의미 있는 시간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전략적으로 잘 해야 되는 게 게임을 만들 때 많은 그리고 방문자 수가 어떻게 집계가 되냐. 최소한 퀘스트 한 개를 최소한 퀘스트 한 개를 완료한 어 완료해야만이 이게 한 개의 방문자 수로 어 집계가 되고 이것은 이제 평균 시간이니까 모르겠어요. 평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몇 명의 플레이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겠죠. 뭐 다섯 명이 다섯 명이 두 시간 했다고 해서 두 시간의 평균 시간으로 집계가 될 것 같진 않고 이것도 최소한의 방문자 수가 아마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방문자 최소한 한 개의 퀘스트를 깰 수 있는 최종 방문자 수도 늘려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내 게임이 재미있어서 장시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나의 의미 있는 이 플레이 타임의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높아져야 전체 의미 있는 시간에서 나의 비중이 높아지니까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체 리워드 풀에서 나의 리워드 풀이 나의 리워드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시간을 높여서 예를 들어 전체 뭐 천 개의 컨텐츠 중에서 내가 뭐 20%의 의미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 이 그러면 이 10만이라는 샌드 보상 풀에서 20%면 그 주간은 2만 2만 샌드 2만 샌드를 가져갈 수 있겠죠. 네. 간단합니다. 방금 이 제도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메커니즘으로 보상이 나눠질 거고요. 그러면 어떤 경험들이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기준이 있습니다. KYC 검증해야 되고 이거는 다 아시죠. 그리고 샌드박스 전자지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샌드박스의 Terms and Conditions 계약 그 조항을 그 승인했어야 되고 이거는 아마 나중에 빌더 챌린지 신청하는 란이 뜰 거예요. 이거는 그냥 클릭하셔서 승인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경험이 게임메이커 0.9 버전으로 수정이 되고 수정이 됐거나 재장이 되고 저장이 돼야 돼요. 게임메이커 0.9 버전에 작동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게임메이커로 그 경험이 최소한 7일 동안 7일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2일, 7일 동안 7번 다른 날에 접속이 돼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전날 올려서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안되겠죠. 최소한 7일이나 8일 전에 만약에 다른 계정으로 옮기실 거면 옮겨가지고 매일매일 게임메이커 0.9로 7일 동안 7번 다른 날에 접속을 한 컨텐츠만 이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뭐 이런 샌드박스 이벤트들 많잖아요. 뭐 시즌스 그리팅스나 뭐 이 6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이벤트들이 올라가 있죠. 이런 이벤트들 그 지금 이벤트 들어가 보면 뭐 최근에 이런 이벤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시즌스 그리팅스에서도 여러 게임들이 여기 많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에 올라가지 않은 올라가지 않은 게임만 이 새로운 GMF 빌더스 챌린지의 보상풀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샌드박스 직원이나 더 샌드박스 IP 파트너의 어 계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뭐 어 어떻게 트래킹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계정으로는 안 된다는 거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컨텐츠가 뭐 뭐 그 컨텐츠가 만약에 부적절한 컨텐츠가 있어서 한 달 내로 어 밴이 밴 그러니까 그 거절이 되거나 이렇게 막아진 컨텐츠가 아니면은 네 이 빌더스 챌린지의 어 수익화 모델에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학생이면은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인데 어떻게 이 어 KYC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AMA AMA 보니까 이것도 학생 지금 계정들이 따로 있나봐요. 교육 목적으로 더 샌드박스에서 학생들이 이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 학생 계정으로도 충분히 랜드를 퍼블리싱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KYC랑 어떻게 그거를 잘 빗겨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게임잼에 된 제출한 어 랜드나 브랜드나 IP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임잼에 제출한 컨텐츠도 가능하고 어 게임메이커 펀드로 지원받은 게임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대신 2024년도 전에 지원받은 게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 아직 어 안 받은 재정지원이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받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아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기획 기획에서 승인은 다 났지만 기획 단계에서 승인은 다 났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한 지원 금액이 있으면은 이것도 올라갈 수 있느냐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특정 브랜드나 이런 스눕도그와 같은 IP 파트너와 계약을 맺은 그런 컨텐츠는 올라갈 수 있냐 못합니다. IP 컨텐츠는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샌드박스에 있는 어 이벤트에 어 현재 올라간 컨텐츠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벤트가 끝나면 여기 보면은 이벤트 기간 동안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벤트가 끝나면 그 컨텐츠를 올릴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뺀 뺀이나 금지된 컨텐츠는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보시면 1월 24일날 AMA가 진행이 됐고 2월 12일날 빌더스 챌린지가 10주 동안 런칭이 됩니다. 그리고 주간 단위로 보상이 나가니까 2월 12일이면 봅시다. 2월 일주일 지나면 2월 19일이나 20일쯤에 End of February 2월 말에 첫 번째 보상이 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GMF 빌더 챌린지를 설명 명